이 대사가 나오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했더니 한 학생이 이걸 맞췄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선물로 줬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원더우먼이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무리 헐리우드의 오락영화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또 미국의 위대한 아메리카를 선전하는 영화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받아들이는 저희 입장이나 또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 가운데에 뭔가가 캐치가 됩니다. 그 가운데 저는 헐리우드에 이런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정의의 시련이죠. 분명한 선악구조와 분명한 시비 개념을 가지고 악한 사람이 처벌을 받거나 결국은 악한 자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려 스토리를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한테도 어필을 할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주 복잡한 장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숭배주의로 흐르거나 사대주의로 흐를 가능성 또 그런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주제는 선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현대사가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라서 역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가 문제일까 우리 한국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또 과연 우리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하천 4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메시지와 내용들이 그런 재고민하고 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삼하천을 공부하기를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는 정말 행운이다. 깨있게 만들어주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만들어주고 엉뚱한 곳에 유혹받지 않게 만들어주는 버팀목으로서의 이 위대한 역사가 주는 저한테 선물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대사 앞으로 제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 더 많은 장면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감동적인 대사들 못지않게 삼하천 4기에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명혼명구들이 다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젊은이들에게 전해줄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의 위대한 쇼맨의 주제는 뭐냐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은 예술이 아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문학은 사실 인문학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물림이 없는 인문학은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를 다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에게 쉽게 좀 그리고 울림이 큰 걸로 접근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고 실제로 삼하천 해라는 역사가도 그 부분에 상당한 신경을 썼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최초로 독자를 염두에 둔 필자였다. 아하천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장면 묘사가 마치 오늘날 카메라로 또는 영상을 찍듯이 아주 생생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개발들이 그리고 통찰력들이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오늘 정의관을 발표하게 된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의관을 하려다 보니까 기초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정의가 뭔가라고 하는 정의의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과사전에는 어떻게 나와있나 봤더니 사상가에 의하여 입법자나 위정자가 그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규범 가치로 여기 온 개념이 정의랍니다. 좀 어렵죠. 그렇죠. 위키백과에는 한자의 뜻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영어의 저스티스는 사회를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모두 지켜야 하도록 강제하는 규범입니다. 즉 그것을 법하고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서양에 있어서 정의의 개념은 법에 의한 정의의 개념들이 많고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이 개념들이 상당히 뒤섞여가지고 혼돈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치지의 국가에서 정의의 마지막 수호자는 법관이래요. 이게 서양식 개념의 정의인데 사실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의입니다. 중국 포털에서는 어떻게 개념이 돼 있냐 하면 윤리학 정치학의 기본 범주고 윤리학에서는 통상 일정한 도덕표준에 따라 당년에 해야 될 또는 도덕적 평가 즉 공정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었고요. 오늘 따지면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로마에서 정의를 담당하는 여신의 이름에서 나중에 이게 저스티스로 바뀌었댑니다. 제우스와 테미스 사이에 태어난 딸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어디죠?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가면 앞에 서 있는 리케인가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정의의 여신 이름이고 로마 신화는 유스티티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이 정의가 저스티스 서양의 용어를 일본식으로 번역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요.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국 문어를 뒤져보면 나옵니다. 정의라는 게. 가장 오래된 기록이 순자에 나옵니다. 배우지도 않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부와 이익만 쫓는 자는 속물이다라고 하는 속인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정의라고 하는 뜻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의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앞뒤 문장을 놓고 보면 배우지도 않고 정의감도 없으면서 부와 이익만을 쫓는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의가 어렴풋이 무슨 뜻인가라는 건 잡히죠.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단순하게 부와 이익만 쫓는 자가 아닌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사람으로서의 갖춰야 될 자질로 정의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유스티티아라고 하는 여신의 모습이고 나중에 이제 모습이 바뀝니다. 원래는 저기 로마시대 동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는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공정하게 뭔가를 젠다라는 뜻이고 오른쪽에는 곡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들고 있는데 여기 나중에 칼로 바뀝니다. 그래서 뭔가를 처벌하는 쪽의 개념으로 여신의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원래 이 모습은 이집트 벽화에서도 나옵니다. 여신 벽화에서 죄인을 처벌할 때 이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에다가 죄인의 죄값을 단대요. 달아가지고 이 한쪽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이 여신의 깃털이 있어요. 깃털을 한쪽에 저울 한쪽에 올려놓고 죄값을 오른쪽에다가 올려놓으면 기울어지면 처벌을 했댑니다. 이런 오래전부터 이집트 신화에서부터 여신이 공정을 다루는 또는 심판을 다루는 그런 주체로서 모습이 그리스 오르마 시나이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학년 4개의 정의가 나옵니다. 유협열전에 보면 지금의 유협은 그 행위가 반드시 정의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이때는 사회적 통념을 얘기합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국가나 정부가 만들어놓은 도덕적 기준이나 법률적 조항에 의거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은 과감하며 이미 승낙한 일은 반드시 성의를 다했다. 또한 자신이 몸을 버리고 남의 고난에 뛰어들 때에는 생사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고 그 공덕을 내세우는 것을 오히려 수치로 삼았다. 이 밖에도 칭찬할 게 많다라고 하는 말로 했잖아요. 보면 정의에 의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내용 전체는 이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마천 나름대로 약간의 반위법 같은 것이 이 안에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태상공 자서에서 열전 70편을 짓는 동기로 삼았으니 정의롭게 행동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정자는 빠져 있습니다만 부의숙당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부의라는 말은 정의에 의거하고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의롭게 행동하고 라고 하는 대목이 보입니다. 동서양에서 정의에 대한 개념과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점을 보면 서양은 사법적 판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좀 전에 설명했다시피 그런데 동양은 의리나 도리를 의미하는 의의 방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정의감 하면 사법적 판단이 아니고 의리가 있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일반인들이 받아들이는 정의에 대한 인식은 동서양의 차이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시민들의 정의감의 형성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놓고 보면 이런 방식으로 동서양이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권리장전, 마그나 카르타,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 등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의롭지 못한 정부나 국가는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혁명의 정당성 같은 것이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걸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안정수 작가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요지 가운데 하나도 그겁니다. 우리도 3.1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독재정금과 외세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저항과 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정의에 대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법적 정의와 일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의에 대한 개념, 괴리감이죠. 이런 괴리감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한국 사회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아직까지 완성단계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오히려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유주의 관점에서는 개인의 자유하고 자유의 의지를 유별나게 강조하는 관점, 이게 정의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정의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이 마이클 샌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한 13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얼마나 팔릴게요? 우리는 인구 5천만, 미국은 인구 2억 5천, 5배가 되는 미국에서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얼마나 팔렸을까요? 10만 부 정도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3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그럴 듯한 분석 가운데 하나는 마이클 샌들이 학생과 주고받는 대화의 강의 방식이 신선하게 작용을 해서 학부모들이 사줬다. 이게 가장 그럴 듯한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런데 안 읽었다.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밀리언셀러 가운데 처박아놓고 안 읽는 대표적인 세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이문열의 삼국지 두 번째가 유혼복의 먼 나라, 이웃나라 세 번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세 개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엄마가 사준 책들이다.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책들이다. 그런 얘기죠. 재미있게도 농담이었고요. 그리고 이고동성으로 학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서로 다른 사회 또는 계급 차이에 따라서 정의에 대해서 각자 다른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삼하천 사기에서도 충분히 정의관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번 주제를 골라본 겁니다. 관점의 차이하고 개인적 차원에 따라서 정의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정치, 철학, 사회적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죠. 개인적 차원의 정의관이 갖는 의미.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개인적 의미의 정의관하고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나죠. 그 시대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인식의 넓이와 깊이 정도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삼하천처럼 삼천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찰한 역사의 안목의 개인적 관점의 정의관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정의관으로 승화될 수 있는 충분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 법적 의미의 즉 법관에 의한 정의 실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법부가 몇 년을 때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검찰에 의해 가지고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판결을 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 지금까지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여기에 심각한 하자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한국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다.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성찰할 때가 됐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우리 시민들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주어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마천의 정의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마천이 의와 리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가 의리관입니다. 이 리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치리자가 아니라 이익이자잖아요. 대개 지금까지는 의와 리가 상반되는 걸로 되게 봐왔어요. 사마천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에헴하고 의로운 가치관이나 윤리관을 내세운 사람은 이익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였어요. 두 개가 상치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봐왔는데 사마천 때 들어오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민주평등사상이 이 사마천의 의리관에 의와 리가 둘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와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적 이의 추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본성이다. 그래서 의와 리가 둘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져야만이 평동도 실현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도 확보가 될 수 있다. 즉 그것이 뭐냐 하면 생활이 기본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인간이 존엄해질 수 있듯이 최소한의. 그래서 의와 리가 둘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시민혁명을 통해 가지고 민주국가를 세운 서양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궁극적으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새로 세우고 부패한 정권을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공평하게 권리와 이익과 부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 위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마천의 의리관 자체는 민주시민혁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관하고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힘만 있는 정의는 폭력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정의관 실현의 문제 실천의 문제는 사실은 물들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 명분만 내세우는 그러다 보면 결국 굶어 죽는 꼴이 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고 한국 민주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이념과 이데올로기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이념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는 그런 과제도 중요한 가지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마천의 의리관에서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관으로서 사마천은 공평한 법 집행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양호한 전통주 중시했고요. 그리고 정치는 어지러워야 된다. 그 다음에 시비선학에 대해서 사마천은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동정해서 잘 아시다시피 농민봉기의 흥명성을 인정했죠. 그것이 진승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농민봉기곤 우두머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왕우장상 영류종호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라고 하는 혁명적인 신분평등의 외침을 사마천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상나라 탕인감의 혁명하고 역성혁명하고 비교시켰습니다.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공공사업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보였고요. 정치관으로서 사마천이 가장 주목해볼 만한 것은 민심의 향배가 역사의 진부를 추동하고 민심이 결국은 한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질적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 사마천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연못이 깊어야 물고기가 삶다. 그리고 사람의 인의라는 것은 어짐과 정의로움이라는 것은 다 곡관에서 난다. 우리 속당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곡관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실질적인 물질적 뒷받침 없는 공허한 구호나 공허한 도덕윤리는 사마천을 철저하게 배격했던 그런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정의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죠. 국가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천의 국가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부국 강병이 아니라 부민부국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사마천이 기원전 7세기에 있었던 관중의 경제사상을 빌려와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먹고 입는 것이 넉넉해야지 예의와 염치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창구가 가득 차야지 명예와 치욕을 한다. 이런 유명한 명언들이 관중의 말입니다. 이걸 빌려와서 과식 절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용감한 기지와 절개에 있는 인재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잘 아시는 인상이요. 그 다음에 이광,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진나라에 가서 7일 밤낮을 울었다라고 하는 심포서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명사에 대한 칭송이죠. 이게 구런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음에 형가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재능을 바친 인재에 대한 칭찬 순우곤, 우맹 이 순우곤이나 우맹 같은 사람은 사마천 4기에서는 뭘로 그리시냐 하면 커메디안입니다. 궁중연예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직접 직관 돌려서 비유적으로 충고함으로써 권력자의 잘못된 행실이나 언행을 바로잡는 이런 인물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본군 통치에 제한한 농민 영웅을 칭찬했고 국가 부흥을 힘쓴 군주들에 대한 칭송도 있었고요. 반대로 폭군에 대해서는 신랄한 비판을 가했죠. 그 다음에 추악한 홍리들의 행적을 통해가지고 이 홍리들을 아주 사정없이 공격했던 그런 국가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언명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pdf로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명언명구 참고하시기 바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5시가 넘었습니다. 노래를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 사마천학계 달마토 그 다음에 큰바인 사회적협동조합 출범식에 많이 참석해주고 축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공식진행 행사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